모으기 수준을 사로잡고 쪼다른 스타 파격적인 뒤태 아찔한 의상으로 며칠간 실시간 검사과 1위를 다툰 화제의 여배우들 한밤이 직접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한나라고 하고요. 되게 얼떨떨하고 신기하고 되게 생소했었던 것 같아요. 멋있었다. 당당해서 멋있었다. 노출이라는 마케팅을 이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되게 좋거든요. 사실 그냥 이미지하고 사진만으로 봤을 때는 되게 기분이 상하셨거나 괜히 보고 기분이 나쁘셨을 분도 계실 텐데요. 앞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한사입니다. 기분 좀 달라 보여요. 그렇죠. 많이 달라 보이죠. 다양한 이미지가 있다는 게 저의 장점? 동생분께서 드레스를 골라줬다는 얘기도죠. 제가 아무래도 이제 수아랑 쌍둥이다 보니까 수아의 몸에 대해서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쌍둥이 자매의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은 그 드레스. 이제 수작업으로 다 이루어진 드레스고요. 드레스가 조금 길어요. 제가 걸렸던 게 그래서 좀 길어서 좀 걸렸었어요. 사실. 디테일을 보여드리고 이제 앞으로 돌아서는데 걱정했던 드레스가 살짝 걸렸던 거죠. 저한테는. 근데 일부러 그랬냐 연출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슈라는 게 아름답기 때문에 또 보여줄 수 있고 그런 상상이나 꿈속을 진짜 데자뷰처럼 이루어졌던 그런 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영화제의 꽃 레드카펫. 그 꽃을 더 빛나게 하는 이름 여배우. 앞으로도 아름다운 그네들의 또 다른 변신을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뭐 윤도현 씨 취재에 상당히 만족해 하시는 편이세요. 윤도현 충렬됐어요. 네. 티 났습니까? 티 났네요. 다음 소식 뭔가 이슬 씨. 네. 한밤 포턴트엔 중간 열기입니다. 부산을 즐기는 스타들. 80여행 스타가 영화제를 흠뻑 즐겼습니다. 아 진짜 다양한데요. 개막 7일째 부산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부산 국제 영화제를 화끈하게 즐기는 방법. 스타를 따라가면 알 수 있다는데요. 가장 먼저 스타의 숙소.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아 오늘 배우의 밤 스타로드 레드카펫 한 번 행사 더 있어서 가고 있어요. 오늘 혹시 일정 끝나고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에요? 저희 영화팀이랑 밥도 먹고 뭐 이제 얘기도 하고 이래야죠.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밤TV 하나의 시청자 여러분들. 좋은 가을입니다. 오늘은 뭐 하실 계획이에요? 뭐 반주? 반주. 반주 오랜만이에요. 이제 개막식 이후에는 뭐 하셨어요? 그 사람 갈북탕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대구탕 먹고. 오늘은 뭐 드실래요? 오늘은요 갈비 맛있는 데 있대요. 거기 먹으려고요. 이번에는 해운대가 수많은 인파로 들썩였습니다. 해운대에서 만난 스타 정우성 씨. 그의 등장에 한순간 나비된 문의장. 재밌었어요. 네. 내 중에 악마가 있나봐요. 아 너무 분명하네. 힘들게 집어갖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상승을 추워하는 정우성 씨의 문기. 잘하있네. 그리고 눈부신 그녀의 등장. 아.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씨. 이현 씨. 오늘 어제도 그렇고 오드도 그렇고 너무 열기가 뜨거워서. 뜨거워서 저희 마음도 되게 들떠있는 것 같아요. 아니 비주얼커플 떴다고 난리예요. 부산에 지금. 너무 좋은데요. 해운대를 걸으면서 영화를 보면서 즐기면 되죠. 그런지는 꼭 봐야죠. 비주얼커플을 소개하는 로맨틱한 데이트 마음에 드시나요? 커플 보고 망설이는 솔로를 위해 또 준비했습니다. 눈빛만으로 마음을 서로 잡는 남자. 영화 깡초리로 돌아왔는데요. 유아인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디? 부산. 감사합니다. 여기가 더 단하고 너무 열정적이셔서 항상 그 에너지를 기운을 받고 갑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술이죠 뭐. 그럼요. 그럼요. 정댕이. 네. 깡초리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부산국제영화를 이제 행복하게 즐겁게 잘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파도. 그리고 부산에 푹 빠진 월드스타 개막식 사회자 곽부삼 씨. 아니 부산들 제가 알기로 세 번째 방문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놀랬어요. 부산이 정말 더 편해요. 제일 처음에 저는 주시연밥을 만들고 있어요. 부산에 음식 좋아하시는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와우. 와우. 한국말 잘 알아듭니다. 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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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으로. 눈은 어디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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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치글 줄 모르는 부산의 열기. 아아아아아아악 많은 스타들 중에서도 아마 이. 감사합니다.